어어 야 아이 닥쳐 나 존나 쎄 어 쌈 잘해 그냥 대구리 어 됐어 야 끊어 끊어 야 민구야 너 작은형못 기억나지? 민구야? 작은형못 작은형못? 어 작은형못 기.. 기억은 나죠? 예 기억나죠 작은형못이 너한테 연락했던데? 연락했다고요? 어 적다고요 왜? 불편해? 아니 뭐 불편한건 아니고 그냥 영상빈지를 너한테 보내주세요 영상빈지요? 세상에 못하려면 안나게 하라 도와드릴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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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봐 어 어 받아봐 민구 보고싶다 어떻게 사나 그 친구 우리가 먹었던 그 탕수육맛이 기억나니? 아니 근데 얘가 요즘에 연락을 안받아 민구야 근데 왜 우리 연락은 안받냐 너가 그렇게 된건 우리 덕이 크지 영상편지를 보낸다 일단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민구야 민구야 여기 기억나지? 민구야 보고싶다 보고싶다 민구야 야 근데 너 왜 연락 안하는거야? 다른 연말 같은거 민구야 쪼매기 아니 근데 핸드폰이 고장나가지고 닥쳐 나 쪼맛어요 민구야 방금 너 통화했잖아 쪼매기 가끔씩 돌아와요 이게 계속 고장나 있다가 가끔씩 지금 간헐적으로 안하고 민구야 딱 하는 얘기 네 네 안그래도 연락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공화대로 연락을 한번 드리려고 했었어요 이제 핸드폰을 드러나고 근데 이제 공화대까지 가는게 쉽지 않아서 그랬었는데 야 근데 그때 탕수육 와있었냐? 탕수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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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수육